1월 20일 목요일에 일본 큐슈 오이타연에서 땅올림 소리로 오이타연 주변의 일본인분들이 많이 놀라셨다는 방송을 제가 어제 금요일에 했었는데요. 이 오이타연에서 땅올림 현상이 목요일에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오늘 토요일 새벽 1시 8분경에 일본 큐슈에서 미야기한 동쪽 바다인 슈가나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올림 현상이나 지진운, 지진광, 동물들의 이상현상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가지고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슈가나다 지진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은 처음에는 6.4로 발표하였다가 다시 6.6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강진이 발생한 슈가나다는 난카이 트로프가 있는 곳이고 슈가나다 지역에서 규모 7클래스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난카이 트로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가 있는 와카야마현도 작년에 진도 오약의 2회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지진학자들이 매우 우려했던 일을 제가 방송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와카야마현의 진도 오약은 10년 만에 지진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향후 40년 내에 강진 발생 확률을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슈가나다의 지진이 1월 15일 발생한 통과 해저화산 폭발 이후에 마리아나 해구를 지나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를 지나서 규슈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 과거에 2009년과 2019년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대규모 해저화산 폭발 이후에 규모 5위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은 일본의 오키나와 오늘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슈가나다, 구릴렬도 동북지역 살리코해약 후쿠시마 이바라키안 이호지마 오가사와라 제도입니다. 과거 슈가나다 지진 전에 살리코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강진과 대만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 3일에도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었기에 비슷한 지진의 패턴입니다. 또한 2019년 통과 해저화산 폭발 이후에 쿠릴렬도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많았고 슈가나다에서 진도 5약이 발생했으며 네모로와 독가지에서 진도 4가 발생했었으므로 앞으로 호카이도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큐슈 오이타형과 미야자키안 일부 지역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강한 흔들림입니다. 실내에서는 천장의 식기류나 천장의 책이 많이 떨어지고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넘어질 수 있어서 일본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이번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일본 오이타형 남동쪽 해역 지진의 여파로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지역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이 느껴진 겁니다. 국내에서는 최대의 계기 진도가 부산지역에서 3이 나왔고 진도 3이라는 범위는 건축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느낄 수 있고 정지하고 있는 차 안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슈가나다의 지진으로 깜짝 놀라서 새벽에 잠에서 깬 시민들은 당시 강한 진동이 10초 넘게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지진 횟수의 감소가 계속하게 발생하고 있던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슈가나다의 지진이기에 매우 안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방송 녹화 시간이 오후 12시 35분인데 현재까지 28번의 지진이 큐슈 슈가나다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일본의 강진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브레고리 지역에서 12월 중순 이후로 계속하여 침발 강진들이 발생을 하여서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계속하여 경고를 하였던 중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페트롤리아 서쪽 38km 해역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7일에는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올 1월 9일에는 남태평양 파피아 뉴기니 뉴브리튼 지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16일에는 역시 파피아 뉴기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브레고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북미, 그 다음 남미에서 규모 5.0에서 6.0의 지진들이 계속하여 발생 중에 있는 브레고리 환태평양 주산대의 매우 불길한 시그널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